18일 블랙박스 전문기업 진해 시스템은 자사 블랙박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 보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 판매는 온라인 전용 2채널 블랙박스인 지블랙2의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며, 자사 블랙박스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기종에 상관없이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진해 시스템 공식 쇼핑몰인 진앤몰에서 지블랙2를 구매한 후 구형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26%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진해 시스템 블랙박스 지블랙2는 전방, 후방에 2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 FHD, 후방 HD 화질로 선명하고 깨끗한 녹화 품질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후방 약 140도 화각으로 사각지대 없이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진해 시스템의 첨단 안전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 기술은 물론이고, 나이트 비전 기술이 탑재되어 어두운 환경이나 야간 촬영 시 향산된 밝기를 구현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포맷할 필요 없이 메모리 카드 자체 포맷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진해 시스템의 특허 기술이 반영된 스마트폰 연동 장치인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번 보상 판매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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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